그리고 저한테 힘들면 상담하라고 뭐 지루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다 해봤고요 진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참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가 또 제일 행복하냐면요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계셨던 모든 분들 죽음을 고려하시는 분들 마음이 너무 병 드신 분들 정말 아프신 분들과 함께 할 때 저는 마음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사회에서 외문받으신 분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신 분들을 만나뵐 때가 제일 편해요